오늘 분명히 연습은 했습니다. 하지만 이렇게 많은 갈등들이 꽉 찬 상태에서는 또 처음이잖아요. 그렇죠. 10이 됐고. 이소영이 서브. 자, 민쪽 스파이커. 큰 바운드로 흐르고 있는데요. 수비가 됐어요. 박정환 한타. 밀어내질 못했습니다. 자, 누스라의 선택. 오른쪽. 반대쪽 빠르게. 우리 선수들 수비 좋아요. 아참아판. 자, 오른쪽 스파이커. 박정환. 이다영 선수랑 얼굴을 맞은 것 같은데. 네. 이 팀의 선수들이 원하겠다고. 그는 오른쪽이 와니차와 선수의 공격이었는데 이다영 센터가 지금 얼굴 쪽에 좀 심하게 맞았어요. 그리고 또 하락이 오고 있네요. 그렇네요. 자, 바로 차이 마우스 끊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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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